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안아 예? 이안이 오랜만에 보니까 키 좀 큰 것 같다 왜? 이안이 반에서 그 몇 등이야 키? 키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겠다고? 키 한번 재볼까? 요즘에 계약하고 나서 친구들 많이 만나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키 컸다고 되게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영역 입학할 때만 해도 저보다 작은 남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쵸 키 번호 정규 1번 정도 그쵸 1,2번을 다쳤죠 그랬는데 요즘에 친구들보다 제가 좀 더 크게도 했고 친구들이 진짜 저한테 키 컸다고 많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반응 약간 제가 연결해 보면 야 시인 너 왜 이렇게 많이 컸냐? 아니 너 왜 키 컸냐? 근데 이런 식으로? 한 명한테만 들은 거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게 한 두 명이 아니야 세, 네 명? 어 한 그 정도 들어가지고 이제 좀 키가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이안 씨는 자기의 키 알고 있나요? 몇인가요? 147이요 우와 아니 이안이가 어릴 때부터 성장이 되게 빨랐잖아 맞아 지금도 아마 반에서 거의 큰 순으로 한 1,2등을 갖출 것 같은데 147이면 1학년 말쯤의 키 중1말? 네 중2말쯤의 키인데 중2가 14살의 키를 지금 11살이에요 네 3년이나 빠르게 성장을 내가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일했던 거야 딱 2사이즈였던 거야 미니 6학년 때 키 큰 친구들이 너 막 못 맡아고 나고 그랬잖아 네 맞아 그때는 진짜 그래서 되게 귀여움을 많이 받는 중학생이었지 약간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진짜 키번호가 항상 1번이었어 어 그러니까 나랑 초등학교 때 키 작은 애가 한 세 명 정도 있었거든? 응 걔나 같은 반 되면 살짝 이렇게 2번 되고 2번 되는 거고 아니면은 항상 키번호 1번 해가지고 맨 앞에 서 있었는데 너도 친구들 이렇게 내려다보고 싶어? 어 당연히 한번 해보고 싶지 당연히 이렇게 좀 좋잖아 이렇게 키번호 뒤에서 이렇게 근데 나는 근데 되게 작았었잖아 근데 뭔가 키에 대한 걱정을 많이 안 했던 거 같아 아빠가 나한테 아빠 늦게 컸으니까 나는 나중에 어차피 클 거야 라고 되게 되게 어 되게 미안해 줘가지고 응 되게 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그래서 솔직히 안 받았던 거 같아 어렸을 때 다행이지 어 실제로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커가지고 맞아 근데 영양제 챙겨 먹고 이럴 때 좀 크지 않았니?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평균은 넘은 거 같아서 응 정말 다행인 거 같고요 목표는 응 이번에 한 174.. 점 5 점 5 점 몇 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동안 응 3cm 3cm 커서 이제 180 응 작성하는 게 저의 그런 드림루트 고3 때까지 180 그렇죠 근데 고3 때는 잠을 못 잘 거 같아서 키가 클 줄 모르겠어 이게 키를 크려면은 진짜 잠을 자야 돼요 진짜 잘 먹고 잘 자야 돼 제가 잠을 잘 때 그 시기에 키가 한 번 더 많이 컸던 거 같아 우리 조카가 이렇게 키가 좀 큰 이유는 잘 먹고 잘 자서 그런 거 같아 잘 먹고 잘 자서 그런 거 같아 네 잘 먹고 이분님 혹시 몇 시간 정도잖아요 평균적으로 이안이는 그래도 친구들 늦게 자는 친구 많은데 못해도 10시에서 10시 반은 좀 제 학교 자는데 하루에 한 8, 9시간씩 자는 거네 8, 9시간씩 잘 클 수밖에 없네 우리 리니는 한 4시간, 5시간 정도 잡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키가 어떻게 달아 건강도 지금 망가지고 있고 제발 누워서 노래 그만하고 자 밤에 그거 안 했나 이 형아 침대에서 있잖아 맨날 노래 부른다 랩 장난 아니게 많이 내가 잠꼬도 아니에요? 내가 아껴안는데 잠꼬대 자 숨 들이쉬고 뒤꿈치 붙이고 아 근데 그런 건 진짜 키가 아니야 편안하게 되잖아 무슨 건방지게 짓자 편안하게 되는 게 진짜 0.몇미리가 중요하다고 자 우리 아들 방을 잘 붙였고요 위에 하얀 버튼 코너에 그 위에 아 이거? 어 너무 심하게 많이 났어 177.5 이거 여러 번 재야 돼 진영아 여러 번 눌러줘 지금 174.5 어 이게 한 5번 재가지고 이 길이 몇만 합니까?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? 4.2 몇이야? 4.4 알았어 안 눌려줄게 4.3 4.3 4.8 오늘 한 4.5 로 해야 되겠다 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재쓰명은 한 175 넘었을 것 같아요 그쵸 음 그래 75 가까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이 분이 웃지 마시고 반올림이다 반올림 진짜에요 이게 진짜로 아침에 다시 와야겠다 다음 키말에 네 진짜 다음 아침에 다음 아침에 제가 다시 찍어서 인스타든 뭐 어디다 올릴게요 커뮤니티든 제가 진짜로 네 어쨌든 네 지금 키는 한 174. 몇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4.4 네 근데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평균은 지금 네 이제 우리 그럼 초사의 키를 재보도록 하죠 네 좀 더 크고 싶습니다 네 뭐 시바견 이렇게 얹어서 재고 싶어요?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하나 먹을까요? 200 200.2 200.2 내 키 2m 일단 이제 김미안 더하기 시바견은 2m 정도 키가 나오고요 네 시바견 빼고 김미안 키를 한번 재고 볼게요 뒷꿈치 잘 되고요 과연 초등학교 4학년의 키는 몇이 나올지 턱 땡기고 턱을 좀 내려야돼 가운데 맞아요? 정수리 가운데 느낌 맞는지 말해주세요 맞아? 가운데? 응 응 재겠습니다 네 오 다시 한번 재봐요 149 149 9 149 149 이현이 키 지금 꽉 눌렀거든? 어 8.6 8.8 거의 149 다 돼가나봐 다 다 149면 중2야 거의 시바견 안도해도 키가 크네 어머니! 149cm! 149cm? 어어! 그럼 20억 원이 더 잘 안 되잖아! 그래.. 어.. 아니 52,3cm 정도 되는 거야, 시박이 언니! 아까 2m 나왔으니까! 174. 몇? 175 다 됐네! 그쵸! 근데 이제 175원은 되게 커 보인다, 그치? 그치! 이제 이제.. 이제 린이 한 1cm만 더 끄면 되겠다! 149와 이제 170 몇의 차이! 네! 이 정도! 근데 이 한이 이제 보이스만 뛰어넘겠다, 이제! 그러니까! 한 3년, 한 3, 4년 있으면은! 어! 이한아 형아 받아서 어떻게 써! 어떡해! 좋아 좋아! 근데 이 아이는 진짜 어릴때부터 컸어가지고! 맞아! 린이는 오늘 많이 먹어! 그러니까 나.. 이한이가 진짜 많이 먹거든요! 김희땡님, 저기 혹시 체중 공개할 수 있나요? 안돼요? 67.3cm, 7.7cm! 그래? 7.2cm, 6.9cm! 6.9cm! 정확하네! 그러네! 정확하네! 6.9c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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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자지! 7.9cm! 음악키 제대로 나오는 거 보니까 리니키 4.4cm 맞는 거 같아, 4.4cm 정도! 리니키는 이렇습니다!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띄었으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아니 이게 시청자분들이 아직도 제가 이렇게 약간 초등학생 때 마이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 많이 있더라고요 키 작은 걸로? 네, 근데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나가서 얘기 좀 더 하다가 이제 집에 가야지 다들 내일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! 안녕하십니까!